두 번째 커플 썸미비가 끝난 후 찾아온 평온한 주말 아침 오늘의 찾아가는 모닝 엔젤은 의진 씨입니다 여보세요? 짜장면 안 시키셨어요? 네? 짜장면이요? 뭐라고? 네 의진이요? 들어가세요 우리 공룡님들이나 하세요 오빠 어디가? 아니 지금 내가 한 명씩 다 깨웠어 그냥 응? 이따가 나와 모두가 잠에서 깨어난 이곳 썸스테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? 이리 오세요 네? 이리 오세요 저요? 왜요? 아침인데 스트레칭 한 번 하시죠 스트레칭? 하핀식 준비하는 거 배워볼래? 어, 해볼래 가슴 이렇게 앞으로 빼고 이렇게 허리 좀 늘려준다거나 이렇게 다시 뒤로 좀 빼주고 뭔가 우두둑 소리 나 그렇지 하이 승현 너도 이리 와 스트레칭하고 시작하자 바로 스트레칭 시작한다 왜 이렇게 안 해? 엄마 따라할 수 있는 걸로 부탁해 그대로 연결해서 하는 거야 룰루 셋 넷 주 갑자기 댄스 교식? 이거 스트레칭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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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칭 이렇게 해 그냥 봐 아무런 캐나 찍으셔가지고 할 것 같아 말하기 되게 힘들어 보인다 나 아침에서 촬영을 해야겠다 너무 싫어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이 쇠거리지 일요일이 쇠거리지 운농에 파운드가 있어 운농에 파운드가 있어 운농에 파운드가 있어 아 이거 환희예요? 하이 안 돼? 어 하하하 각 캐나스 걸 너무 잘 봐가지고 하하하 하하하 아 웃겨 하하 아 이순아 아침부터 기분 되게 좋아 보이네? 아 스트레칭 했어 스트레칭 아 진짜? 발목 스트레칭 이런 것도 배웠어 하하 밥 먹고 안녕